어줄 수 없어서 여기 빠져나오려 해도 난 이미 책만을 잡혀서 난 잊어둬도 못하네 어줄 수 없어서 여기 빠져나오려 해도 난 이미 책만을 잡혀서 난 잊어둬도 못하는 너 어쩔 수 없다는 걸 그랬수록 해봤지만 다 의미 없더라도 되는 답안스되기만 하는 이 자루사로 기억하는 것마다 다 의미 없지만 답하라는 것조차도 내게 아무런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 여유가 있었다고 말하고 다닐 정도 됐으면 다 지나가도 잡혀 다시 돌아올까라는 기대를 가면 살아 여전히도 힘 버릴서도 지금보다 힐 듯 남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아무리 빠른다고 다시 돌아오진 않지만 그때가 그리운다고 별 하나의 의미가 있을까 흠이란 흠이를 사내져 버릴게 만들까만 내시 두려움까지로 가지고 살았기까지 내신 만난다고 내식들을 맞춰 죽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그때가 지나가도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기다린다고 나 저 사실 몰랐던 몸을 일단 살아주셨다고 어쩔 수 없어서 여기 빠져나오려 해도 난 이미 책만을 잡혀서 난 잊어둬도 못하는 너 어쩔 수 없어서 내게 빠져나오려 해도 또 난 이미 책만을 잡혀서 난 잊어둬도 못하는 너 더 나아오려 해도 어떻게 badass 더 soundtrack 노 advertisers 감사합니다.